3개월 전인 1942년 말부터 케니 중장 휘하의 제5공군은 혁신적인 함선 공격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스킵바밍이라고 불리게 되는 폭격술이었는데 해상의 낮은 고도를 빠른 속도로 돌입하면서 철갑탄을 투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투하된 폭탄이 수면에 닿으면 물수제비처럼 튀어나와 함선의 명중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5공군은 이 혁신적인 공격전술을 위해서 B-25 미첼 폭격기를 개량했는데 저공을 고속으로 돌입하려면 적함의 대공포화로부터 반격을 받을 것이므로 일단 폭격기의 전방 화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니다. 원래 B-25C 폭격기는 기수에 12.7mm 중기관총 4정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제5공군은 여기에 4정을 추가로 장착해서 무려 8정의 중기관총을 장비하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기체 상부의 터렛에 장비된 2정의 기관총도 전방사격용으로 고정시켜서 10정의 12.7mm 중기관총을 전방으로 집중사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게 되는 괴물기체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훗날 이 강력한 전방 화력이 함선 공격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B-25J형부터는 아예 고정무장으로 도입될 정도였죠. 스킷바밍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때도 사용됐던 폭격술이었지만 해상에서 이 전법을 사용해서 함선을 공격할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5공군의 B-25 조종사들은 수많은 훈련을 실시했으며 시행착오 끝에 정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적함을 포착하면 고도 60m 정도의 초저공을 시속 400km 안쪽의 속도로 진입해서 목표물의 100m 정도 전방에서 철가탄을 투하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투하된 폭탄은 물수제비를 뜨면서 30m 정도 튀어올라 고속으로 표적에 명중했던 것입니다. 이 폭탄들은 폭격기의 진입속도인 시속 400km 정도로 날아들기 때문에 투하된 후 2초 안에 표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린 어뢰하는 달리 정확하게 조준만 된다면 함선이 폭탄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 철갑탄에 5초 지연신관을 부착하면 폭탄을 투하한 폭격기들이 폭발에 휘말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과 호주 공군이 보유했던 더글라스 A-20 폭격기들도 같은 방식의 폭탄 투하 훈련을 받았으며 1942년 2월경에는 폭격기 요원들이 능숙하게 스킷더밍을 성공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3월 비스마크해에 대규모 일본 선단이 출현하면서 연합군의 폭격기 조종사들이 비장의 폭격기술 스킷더밍을 선보일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B-25 폭격기들과 A-20 폭격기들은 일제히 포트 모레스비와 도부도라 비행장을 박차고 날아올라 일본 선단이 항진해오는 비스마크해를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B-25 폭격기들이 전투지역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아군의 중폭격기들과 전투기들이 일본 선단을 공격하고 있었으며 일본 함선들이 방어기동을 시행하면서 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틈에 일본 선단을 포착한 12대의 B-25 폭격기들은 해상을 초저공으로 진입하며 일본 함선들을 향해서 고속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각 폭격기는 수송선과 구축함들을 포착하자마자 각자의 목표를 정하고 산계했으며 저공을 빠른 속도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이 폭격기들이 어뢰를 투하할 것으로 생각한 일본 함선의 대공사수들은 필사적으로 대공기관총과 개인 화기를 난사하면서 위격을 방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B-25의 기수에 장착된 열정의 중기관총이 동시에 발사되자 엄청난 화력에 노출된 일본 함선들의 대공포화는 순식간에 침묵해버립니다. 고도 60m의 저공을 시속 400km 정도로 돌진해오던 B-25 폭격기들은 목표물 전방 100m 지점에서 4발의 철갑탄을 모두 투하한 후에 일본 함선의 상공을 스칠듯이 날아서 빠른 속도로 이탈합니다. 잠시 후 승무원들이 전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돌아봤을 때 그야말로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투하된 폭탄들은 성공적으로 물수재비를 뜨면서 30m 정도 튀어올랐다가 빠른 속도로 적함의 측면에 명중한 것입니다. 투하된 폭탄의 50% 정도가 명중했으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일본 함선들의 홀수선에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스킵바밍 전술에 노출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일본 구축함들과 수동선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A-20 폭격기 12대가 연달아 돌입하면서 스킵바밍을 실시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총 20발의 철갑탄을 투하했는데 이 중 11발이 일본 함선들의 명중하면서 피해를 증폭시킵니다. 연속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스킵바밍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타격이었으며 거의 모든 일본 함선들이 대파되면서 침몰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8척의 수동선들은 불덩어리가 된 채로 표류하고 있었으며 잠시 후 한 척씩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호위 구축함들의 피해도 심각했는데 3척의 구축함이 직격탄을 맞은 후에 검은 연기를 뿜으며 해상을 떠돌다가 차례대로 침몰해버립니다.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5척의 구축함들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후에 간신히 항진하는 상태였죠. 바다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일본 함선들이 유령선처럼 표류했으며 함선에서 탈출한 수천명의 수병들과 병사들이 부유물에 매달려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후 오후가 되자 이들의 상공에 또다시 미군기들이 나타납니다. P-38 라이트닝의 호위를 받는 B-17 폭격기들이 상공으로 진입하면서 또다시 폭탄의 비를 뿌려댑니다. 다른 방향에서는 8대의 B-25 미첼 폭격기들이 아직 침몰하지 않는 함선들을 목표로 또다시 숙입바밍을 실시하고 있었죠. 이 공격으로 인해서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있었던 일본 구축함 한 척이 치명상을 입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나머지 구축함 4척은 더 이상의 구조활동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는 호주 공군의 보호파이터 편대도 다시 나타나서 해상에 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총소사를 퍼부은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일본군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았던 3월 3일에 공습 작전이 마무리된 후에 어두워진 바다에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일본 함선들이 유령선처럼 떠돌고 있었죠. 이날의 공습 작전은 제5공군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인 날이었으며 예상보다도 훨씬 성공적인 전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전투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했는데 공습에 참가했던 B-17폭격기 1대와 B-25폭격기 1대 호위 전투기로 참가했던 P-38 라이터닉 3대가 일본 전투기들과의 격렬한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군은 일본 전투기를 15대 이상 격추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죠. 제5공군 최고의 에이스로 활약하기 시작한 리차드 봉중이는 이날의 전투에서 하야부사 1대를 격추하면서 6대째 격추기록을 달성합니다. 이날의 전투 이후에 미군이 유기니 전선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 젊은 에이스는 빠른 속도로 일본기 격추기록을 쌓아가게 됩니다. 모든 출격기들이 돌아온 후에 전과 보고를 받은 케니 소장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날 새벽부터 또다시 모든 기체를 출격시켜 작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괴밀상태가 되어버린 일본 선단은 다음날인 3월 4일에도 제5공군의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미 호주 연합군의 공군기들은 아직 침몰하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모든 일본 함선들과 해상의 목표물에 대해서 폭탄과 기총사격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구명정을 타고 표류하거나 부유물을 잡고 떠있는 일본 병사들도 무자비한 기총소사에 표적이 될 정도였죠. 3월 4일의 작전은 훗날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너무 가혹한 행위로 평가받게 되지만 당시 뉴기니의 미군 내부에서는 일본군을 몰살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지속된 미군기들의 공습이 모두 끝난 후에 남겨진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한 것이었죠. 일본군은 8척의 수송선들이 모두 침몰해 버렸으며 이 수송선들과 함께 수많은 병력과 수병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됩니다. 게다가 뉴기니 전선에 일본 육군 항공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던 항공연료를 비롯한 소중한 보급물자들도 모조리 수장된 것입니다. 라헬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송선에 탑승한 일본 육군 병력 7천여 명 중에 구조된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3천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였죠. 제5공군이 선보인 스킷바밍 전술에 노출된 호위 구축함의 피해도 심각한 편이었는데 4척의 구축함이 침몰했으며 나머지 4척의 구축함들도 크고 작은 손상을 입은 후에 간신히 도주할 수 있었죠. 그동안 일본 해군의 날렵한 구축함들은 속도가 느린 미군의 공중 어뢰를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스마르크 해역에서 제5공군이 선보인 스킷바밍 전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함체의 측면을 강타하는 철갑탄 앞에서는 일본 구축함들도 도간에 든 쥐신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5공군은 일본 함선을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제5공군은 이 전투는 훗날 비스마르크의 해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동안 통쾌한 승리에 목말라하던 메가더 장군은 전과를 보고받은 후에 뛸듯이 기뻐했으며 제5공군 사령관 존 케니 소장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 커다란 승리를 대서특필했으며 이제 일본군에게는 비참한 최후만이 남아있다며 제5공군의 전과를 극찬합니다. 일본군이 수송작전을 위반할 무렵에 일본군 수뇌군은 유기니의 미군기들의 세력을 300대 정도로 평가했으며 수송선단이 노출되더라도 최대 100여대 정도의 미군기들만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선단이 출항하기 전부터 일본군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제5공군은 동원가능한 작전기들을 모두 대기시켰다가 일제히 출격시키면서 일본군을 완전히 압도했던 것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 유기니의 일본군은 사실상 보급이 완전히 끊겨버렸으며 이대로 미군의 공격에 노출되는 신세가 됩니다. 기다가 이런 최악의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한 상태였죠. 유기니 전선에 집착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 수뇌부는 대외적으로는 끝까지 유기니를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더 이상의 유기니 지역에 대한 보급작전이 불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유기니 전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해전은 솔로몬 제도와 함께 남태평양 전선의 환축이었던 유기니 전선에서도 이제는 미군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결정적인 전투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무렵부터는 일본군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점점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군수 모드로 들어간 미군의 전시산업 시스템이 드디어 막대한 군수 물자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렵 미국은 한 달에 4천 대 정도의 군용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중 500대 정도를 남태평양 전선에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유기니 전선에는 월평균 100여 대의 항공기들이 공급됩니다. 이 무렵에 제5공군은 매월 40여 대의 항공기를 손실하고 있었는데 손실된 숫자보다 두 배 이상의 새로운 항공기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43년 1월까지는 유기니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미군과 일본군의 항공전력이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후부터 유기니의 제5공군 항공기 전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면서 1943년 6월경에는 항공기가 2배를 넘는 70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유기니에 배치된 일본군의 항공전력은 300대 정도의 세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죠. 일본의 산업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치며 최대한 가동을 해도 손실된 기체들을 간신히 메꾸는 정도밖에 항공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제 보다 강력해진 고성능의 미군기들이 엄청난 숫자로 일본의 항공전력을 압도하는 양산이 될 것이라는 점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자팍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 저는 밀리터리 항공기들이 엄청난 수강을ě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